근데 백업택이 제가 제일 자신있었거든요. 저는 위 공격보다는 레프트에서 전위 공격하는 것보다는 백업택 하는게 훨씬 더 몸에 무리도 덜고 훨씬 일게 더 좋아요. 백업택 안쪽입니다. 좋아요. 네. 호수 좋아할게요. 네. 짧게 넘겼습니다. 이나요. 백업택 안쪽입니다. 네. 안쪽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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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. 네. 이다영 백어텍 이번에는 넉넉하게 투자 이다영 백어텍 이번에는 넉넉하게 투자 이다영 백어텍 이번에는 넉넉하게 투자